어 자기야 주말에 본 그 집 어때? 좋지 않아?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와 계약금 언제 넣을 거냐고 아니 요즘처럼 집 구하기 어려울 때 그만한 집 없는 거 잘 알잖아 아니 그리고 이번에 계약 안 하면 나중에 진짜 더 힘들어져 어? 뭐가? 그 얘기는 지난번에 다 끝난 거 아니었어? 희주야 아니 누구는 꿈이 없어? 나는 뭐 회사 좋아서 뭐 뭐 뭐 뭐 막 다니는 거 같아? 회사 막 다니는 거 같아? 그런 거 아니잖아 아 그리고 자기가 동경하는 뭐 박찬욱인지 봉준원인지 뭐 그런 감독처럼 될 거 같아? 그거?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좀 우리 이제 나이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뭐 집도 절도 없이 뭐 그렇게 뭐 또 들면서 살 거야? 그렇게 안 살 거잖아 우리 희주야 이제 현실 좀 생각하자